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7일 오전 2시 50분경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구요 이시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시카와에서 3번 났습니다 2월 16일 이후로 이시카와에서 3번 났구요 2월 16일 이후 가장 강했던 것은 3.2이구요 마지막 지진은 오늘 오전 2시 50분경 입니다 이시카와 같은 경우는 지지적인 위치가 굉장히 좀 예민한 곳이고 대한민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진 발생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이 지역은 좀 위험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의 어떤 패턴을 좀 보시면 지금 2월 저기 그 5월 25일 날 후쿠시마 쪽에서 2번 있었죠 후쿠시마 쪽에서 2번 있다가 2번 지진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이와테로 올라갔습니다 아오 머리도 좀 영향이 있었구요 그리고 나서 다시 5월 26일 날 이제 이제 조금 그 후쿠시마 있다가 이와테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왓카야만은 지금 5월 26일 8시 57분에 왓카야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후쿠 지역에 있던 지진이 왓카야만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이바라키 간또지역으로 갔습니다 간또으로 갔다가 북쪽에 있던 지진 동북지역에 있던 지진이 다시 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미 왓카야만의 오스미 반대로 왔죠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7일 오전 2시 50분경에 이지카와 지역에서 지진한 건데 이지카와 지역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서해상 쪽에서 지진이 날 경우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날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동해안과 인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도토리현 쪽이라든지 시마네라든지 효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후쿠이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야마구찌가 보이죠 야마구찌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야마구찌현 야마구찌현 그 다음에 이제 시마네현 그리고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효고 교토 쿠쿠이 지금 오늘 지진이 난 이시카와 까지 다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바로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입니다 이 해상에서의 지진을 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해상에서 물론 해상 이외의 지진도 역시 대한민국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시카와 라든지 기타 등등의 수많은 원전들이 야마구찌, 시로시마, 시마네, 도토리, 오카야마, 효고, 교토, 오사카, 후쿠이, 이시카와 다 지금 원전 라인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주부지방에 계속해서 또 일본의 지진들이 집중할 확률이 높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도야마라든지 후쿠이, 기후라든지 나가노, 군마 이쪽이 간토라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진이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지금 일본의 지진을 연구하고 있으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후쿠시마에 25일날 두 번 나가고서 다시 이와테로 올라갔다가 주부지역으로 내려와서 다시 큐슈 이렇게 움직일 때 중앙구조선 단층 때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보고 이런 데 물론 도쿄를 칠 수 있지만 이때 호카이도 쪽을 한번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카이도 쪽을 치였다고 해서 그 지진이 지금 호카이도로 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까지 항상 지진의 패턴을 일본을 보면은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큰 전체적인 지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지진이 저희가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이 패턴을 지금 헷갈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진의 일단 이 패턴의 방향이 25일날 후쿠시마와 이와테 이쪽 라인에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에 있던 지진들이 25일 26일 이렇게 내려왔다 이쪽에 지금 집중될 것이다 이시카와의 지진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은 갑자기 이 호카이도 쪽으로 지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 지진이 호카이도로 다시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진의 메인 지진은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마리아나가 움직이고 26일날 어제 마리아나에서 지진이 났죠 그 다음에 그제 25일날 이즈제도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드쿼터인 컨트롤타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에서 이 큐슈라든지 시코쿠 또 위쪽에 야마고치 시로시마 도토리를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지진이 났 와카야마 안사이 쪽 이쪽 도쿄나 이쪽 뭐 아니면 군마 저기 그 뭐 저기 그 뭐 저기 기수나 나간어 뭐 도야마 이쪽을 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호카이도에서 나는 거에요 북쪽에서 저 위쪽에서 그러면은 아 이 호카이도 쪽으로 지진이 다시 넘어왔나 보던 호카이도 쪽을 그 중점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진의 패턴을 보니까 호카이도는 이게 허수라는 얘기 허수 실질적인 지진은 이미 중앙 구조선 단층 때를 따라서 이미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대부분의 지진들이 그 활성 단층이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소나 구마모토 뭐 시코코 에이메 원전 이카타 원전인지 난카이 트러플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카이도에 한두 번 지진 난 걸 가지고서 호카이도 쪽으로 다시 또 신경을 막 쓰면서 그쪽을 대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진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륙구의 그쪽은 가능성이 있어요 륙구라든지 남카이 트러플 오키나와 트러플 쪽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기 좀 길어지는데 동북 지방에 있던 지진이 지금 간도와 간사이 큐수로 이미 내려와서 이 중앙 구조선 단층 때를 치고 있어 이쪽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쪽 주민들이 일본 주민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호카이도에 간혹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 지진 날 때가 있어요 아워머리 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진이 활성 단층 때가 지금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진은 이미 다시 또 내려온 겁니다 간도 이 저기 그 큐슈 이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그 5월 27일 날 저녁 지진 5월 27일 저녁 지진에 대해서는 아 5월 27일 저녁은 이 큐슈 키시코쿠 그 다음에 주부지방 간도까지 포함한 이 지역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변종 변종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갑자기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갑자기 한 7.5 정도의 지진이 쳤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도구를 좀 쳐다봐야겠지만 뉴질랜드 라든지 바누와트 휴지 통과 이 이쪽 라인에서 특별히 큰 변화 솔로몬까지요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 이 일본의 이 큐슈 구마모토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도쿄 그 다음에 에이메현 시코쿠 그 다음에 간사이 이쪽 그 다음에 주부까지 후쿠이라든지 시가현 기후현 도야마 나가노 아이치시카와 시조우카 이쪽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어 저기 쳐들어올 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자